우리는 강아지 캠핑장에 왔습니다. 무려 7인용짜리 오토캠핑용을 샀습니다. 쟤는 뛰어노는 거 봐. 왜 괜히 시비거냐? 이렇게 해서 멀다. 봉두 캠핑 왔어요. 아까 옆에 강아지 구름이랑 데이트하고 왔죠? 봉두가 엄청 피곤했을텐데. 얜 왜 이렇게 피곤해? 얘는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친구가 사귀었는데 그 강아지가 깐봉이 완전 좋아했지. 사귀어도 돼 괜찮아. 남자애인가 근데? 여자애인가? 깐봉이 좋다고 계속 쫓아다녔지요? 근데 봉두랑 데이트 하던데? 어 근데 봉두가 적극적이니까 봉두가 낚아챌 거 같아. 졸려 어떡해. 너 피곤한가 봐. 깐봉이도 졸아. 텐트 치고. 아직. 아직 뭐 먹지도 않았는데. 우와. 고추라이시다. 우와 빗소리. 빗소리. 빗소리이냐 진짜. 너무 좋다. 이제 슬슬 소고기를 올려볼까요? 예. 동심이 제일 낫더라고요. 예. 가보자. 살짝 떨려. 뭐고서 시작할까요? 우와. 근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쉽지도 않고 무슨. 봉수이 천둥번개에서도 약간 불안해하는지. 봉두는. 왜 안 돼. 저요.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눈이 아주 이렇게 커져가지고. 봉두도 먹어야죠? 왜 불쌍한 표정을 봉두는. 봉두는 알아서 꼭꼭 씹어 먹어.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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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밖에 안 보여. 손. 손. 어디서 잘했어. 손. 손. 송 지금. 손. 눈 눈. 손. 눈 눈. 뭐니까. 그냥 먹어라. 손. 번째래. 어이. 어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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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엄청나게 고였습니다 일어나 떡시신 했네요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죠 완전 뻗어버리셨죠 일어나세요 쟤 죽어도 눈 안 뜬다 떴다 불태웠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오잉 안 돼요 새로운 가족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뻐 어제 고기만 먹으면 느끼했는데 지금 라면 한잔 때리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코 막힌다 너네 집으로 갈거야? 고민 중이야 구름이 여자아이네 안녕 구름이랑 이제 같이 구름이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너 너무 귀여워 솔직히 여기 운동장 나가자 달리기 한번 할까? 달리기 한번 할까? 달리기 한번 할까? 동네 최란 어디까? 참사로 라면 이리와 한복 남편 심리 동네 한국 깜봉이 뭐하고 왔어요? 뭐해요 나와 이거 우리 택배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안돼 조심해 괜찮아? 깜봉이는 왜 안뛰어요? 깜봉 공땡이 이리와 오이 아이고, 잘했어 이리와, 방둥이 긁어줄게 깜봉아, 뒤로 조금만 더 와 아이고, 우리 깜봉이 아이고, 맨지 맨지 산책도 안하고 뛰지도 않죠 뭐하는데 거기서? 뭐해? 애들 배고플 것 같아 배고파? 봉두 배고파? 깜봉이 배고파요? 네 따뜻이 날려버리죠 내가 물어본 거잖아, 내가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배고프냐고 물어본 거잖아 집에 가서 밥만 먹자 오이, 콧구멍이 이따만 해줬어요 바람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가자 깜봉이 지금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제가 피곤한 거 같아 봉두는 배타 피곤해 집에 갈까? 집에 갈까? 봉두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같이 이제 갈까? 맘마 먹으러 갈까? 맘마 먹으러 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